이거 풀어줄게 짜잔 에이 갖고 가지 말고 여기서 먹어 양배추 고 vind ro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쪽 눈이요. 왼쪽 눈이요? 오른쪽 눈이요. 이쪽도 한번 볼게요. 이쪽 눈은 크게 이상 없고요. 네네. 오오오. 동물 발사 진짜 없네요. 저 안쪽에 보이시죠? 진짜 조그만한.. 오른쪽 뿐만 아니라 왼쪽에도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안쪽에 조금 있어요. 그래서 둘 다 백내장이 지금 가능성은 있는데 확신을 내릴 만큼 저희가 장비가 좋은 게 없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어차피 백내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방법은 없어요. 수술적으로 이제 아이 제거해주는 거면 동물은 뭐 렌즈라든지 특히 토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개나 부양이만큼 많이 키우진 않으시다 보니까 정말 정밀질을 흘명하신 경우에는 추천해드리고 싶기도 한데 네네. 안과 정반병은 최근에 있기는 해요. 근데 토끼는 안 본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? 토끼 안과를 같이 볼 수 있는 병원이 아직까지 늘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한국에서의 케이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? 한국에서 토끼 키우는 사람 중에 뭐 주목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서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진짜 그냥 지식욕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식욕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서 하다보니까 가장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저의 존재가 제가 아는 회사의 존재가 아직도 아찍이 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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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